미첸 M30 하이파이 MP3 플레이어는 스튜디오 품질의 사운드를 컴팩트한 형태로 갈망하는 오디오 애호가와 음악 애호가를 위한 고음질 휴대용 오디오 장치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하드웨어, 광범위한 파일 형식 지원을 갖춘 M30은 이동 중에 음악을 감상하는 기준을 높입니다. 미첸 M30 하이파이 MP3 플레이어의 주요 기능 1 고음질 오디오 재생 미첸 M30은 뛰어난 오디오 성능을 위해 설계되어 좋아하는 음악에 모든 뉘앙스를 포착하는 고해상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FLAC, AP, WRB, ILAC의 의와 같은 무선실 오디오 형식을 지원하는 M30은 각 트랙의 깊이와 선명도를 최대한 끌어내는 풍부하고 세부적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DAC 및 엠프 M30은 통합 하이피, 엠프와 페어링된 하이엔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DAC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높은 볼륨에서도 오디오 신호가 깨끗하고, 외국 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세 번째,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 MBCHEN M 30은 세련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손에 쥐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내구성 있는 알루미늄 합금 셰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점 4인치 IPS 화면은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고 음악 라이브러리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광범위한 포맷 지원 M 30은 MP3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MP3 외에도 FLAC, AP, WAVE, ILAC, AAC, OGG, WMA와 같은 다양한 고해상도 오디오 포맷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M ECHEN M 30에는 내장 스토리지가 제공되지만 확장 가능한 마이크로 SD 슬롯을 사용하면 최대 5,022GB의 추가 스토리지를 추가하여 가장 큰 음악 라이브러리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결론, M ECHEN M 30 HALCHI-FI MP3 플레이어는 세련되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스튜디오 품질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휴대용 오디오 장치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무손실 포맷, 하이엔드 DAC, 광범위한 연결 옵션을 지원하여 오디오 애호가, 음악 애호가, 전문가 모두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